안녕하세요. 교통일거 주는 남자 양재호입니다. 오늘은 5월 11일부터 시행되는 스쿨존 불법주정차 과태료 3배 상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 5월 11일부터 승용차를 기준으로 합니다. 4만원이었던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12만원으로 상향된다는 의미인데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책은 평일을 대상으로 해요. 원래 스쿨존에서 하는 것은 다 24시간 했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평일날 08시부터 22시까지만 해당하는 거예요. 원래 일반 도로에서 승용차가 4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돼 있는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08시부터 22시까지 평일이죠. 할 때는 8만원을 냈어요. 지금까지는. 근데 그거를 12만원으로 상향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반 도로에서는 5월 11일 이후도 4만원인 거고요. 스쿨존에서만 그런 건데 8만원이 12만원으로 오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모든 도로에서 다 12만원이 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승합차 같은 경우는 5만원이었고요. 현행으로 8시부터 저녁 8시까지는 9만원이었는데 13만원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좀 더 세부적인 사항을 확인해 보면요. 불법주정차를 계속하고 있는 경우가 또 있어요.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정차를 했을 땐 추가적인 과태료가 부여가 되게 되는데 일반 도로 상태에서는 5만원이에요. 만원 추가되죠. 근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불법주정차를 2시간 이상 하게 되면 만원 추가돼서 13만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승합자동차 같은 경우도 만원 추가돼서 14만원이 되는 거고요. 근데 이 금액이 그냥 뭐 나오는 대로 그냥 다 내는 게 아니고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12만원이 부과가 됐더라도 자진납부 즉 의견 진술 기간이 주어지거든요. 딱지가 날라와도 의견 진술을 언제까지 하세요? 이렇게 날라오는데 그 기간 내에 납부를 하게 되면 20%를 할인을 해줍니다. 그래서 12만원이었던 게 그대로 12만원 내는 게 아니고 20%를 할인한 9만6천원을 내게 되는 거예요. 그 기간을 넘기게 되면 12만원 내야 될 것이고요. 납부기간을 초과하게 되면 추가로 납부금액이 또 따라 붙게 되죠. 기간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 없고요. 정리를 하면 어린이 보호구역은 원래는 4만원인데 지금은 8만원이었다가 5월 11일 이후는 12만원이 돼요. 12만원이 전부 부과되는 게 아니고 자진납부기간 즉 의견 진술 기간 내에 납부를 하게 되면 20%가 할인된 9만6천원을 납부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단속의 주체를 경찰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물론 경찰도 합니다만 군구에서 단속을 합니다. 군구청에서 아마 집중단속기간이라고 5월 11일부터 아마 단속을 시작하게 될 거예요. 많은 단속이 이루어질 것 같으니까 여러분 특히나 이번 집중단속기간은 조심을 하셔야겠죠. 군구가 단속 주체였고요. 그리고 시민분들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서 가능하죠.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시면 안전신문고 치시면 딱 다운받을 수 있게 나와요. 그 앱을 가지고 신고를 하실 수가 있고요. 신고 여력은 표지판 나오게 두 줄 그어져 있는 그 부분 스쿨존 나오게 그리고 1분 간격으로 두 장 찍으셔야 되는 거죠. 평일만 가능합니다. 주말 공휴일은 제외되어 이렇게 주민신고까지도 가능해요. 누가 이런 거 신경 써서 주민신고 하겠나 싶으시잖아요. 한 달에 6천 건이 넘습니다. 이거 많은 분들이 신고를 하고 있으니까 군구청 담당자분들도 조심하셔야겠고 이거 시민신고 하시는 분들 또 계시니까 조심하셔야겠죠. 네 오늘 이렇게 해서 5월 11일부터 시행이 되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과태료 3배로 상향되는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요. 댓글로 알려주시고요. 행복하고 안전한 운전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즐겁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